안녕하세요 마마키 입니다 여기는 마늘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멀칭도 없고 그냥 노지에 정말 전통적인 방법으로 마늘을 재배해 봤어요 저희가 실험적으로 했는데 많지는 않고 소수를 해봤거든요 그냥 노지에 심어도 홍산마늘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싱싱하네요 수확량도 괜찮고 크기는 조금 작은 듯 한데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주화꽃 주화도 이렇게 열렸고 한번 뽑아볼게요 완전 노지에 아주 작죠 얘는 그냥 틀하고 같이 자란 아이들이에요 스트레스 없이 저는 규칙적인 게 싫더라구요 내가 먹을 건데 뭐 굳이 이렇게 규칙적이었나 싶어서 그냥 자유스럽게 키워봤습니다 근데 여기 실험적인 재배인데 생각외로 멀칭을 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